남녁당의 크고 작은 폭포들 중 한라산에 정방폭포도 있고 지리산, 설악산, 내장산에 이름 모를 폭포들이 많다 아, 아름다운 그 폭포들 참 보고 싶다 풍력당의 금강산의 구령폭포는 웅장하고 황진이 소화담에서 나오는 박연폭포의 고상한 물소리는 성사리들이 뛰노는 그 맑은 물에 홀라당 속옷까지 다 벗고 그 폭포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받기도 했다 아, 그 아름다운 폭포들을 언제 또 가볼 것인가 어디 그것뿐이랴 위대한 북조선의 거창한 폭포들이 당당하게 또 생겼더라 주체섬유 비날론 폭포여, 주체철 폭포여, 주체비려 폭포여 이제는 거대한 핵융합 에네르기 폭포까지 이 위대한 폭포들을 동포들이여 아는가 위대한 폭포들이 소화에 뵙 differed by exhibit엠 에ej 딴 날 overlies